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 숙제 첨삭을 좀 해볼까요?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 18분인데 이쯤 되면은 뭐 멘탈이 너덜너덜해지죠. 잘 때가 된 건데 조심해야 돼요. 더 이상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잠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이 있으면은 그걸 하죠.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게 끝나고 그리고 다른 숙제들도 다 쳐내고 재숙제니까요. 학생들의 숙제는. 다 쳐내고 나서 그 다음에 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미련하게 딴 거 이것저것 보다가 잠 못 들고 하면은 다음날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씩 봅시다. 뭘 어떻게 틀렸고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갈 건데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됩니다. The text is important. 글쎄요. 그렇겠죠. His heart is not good. 그의 심장은 좋지 않다. 말할 수 있죠. 이렇게 Her son is young. 되고요. The art is difficult. 그 예술은 어렵다. 되겠죠. I will do many things possible. 자. 어. 가능한 많은 것을 할 것이다. 이거 약간 쓰는 법을 모르는 건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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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모르는 거냐면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I will do as many things as possible. 이거 원급 비교하듯이 S 두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그리고 못하는 게 뭔지를 저는 지금 알겠어요. 이걸 보니까. 그럼 제가 여기 세줘야 될 건 뭐냐면은 그거를 숙제를 반복하면서 필연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과정 설계가 필요합니다. 잠깐만. 아바 너무 많다. 좀 지우자.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정신나간 것처럼 이렇게 프로필 여러 개 만들어서 쓰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에 아마. 진짜 저밖에 없을 거예요. 광기예요. 광기. 이건. 진짜 광기. 집착. 26일자가 업데이트 됐는데 받아서 한번 스탯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힘드네요. 오늘 좀.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아까 분리수거하면서 비도 맞고 그래가지고는 좀 씻고 있다가 자야 되는데 좀 아프진 않겠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꾸준히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탯은 보면은 하는 게 그다가 없어요. 많은 카드들이 있지 않다. 93% 된다고 하는데 저번에 제가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봤을 땐 잘 안 되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항상 초조해요. 두려워요. 받은 거를 자기 걸로 못 만들고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진짜 두렵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엔 잘하고 있죠. 저 밑에 아까 방금 전에도 보면은 사잖아요. 지금 다 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 안 쉬울걸요. 아마 안 쉬워. 이거 내가 물어보면 틀릴 거야. 아마 근데 쉽다고 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쉽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려워도 어렵다고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분야가 어디냐면은 안다의 분야예요. 어떤 사람은 몰라도 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도 안다고 안 해. 안다라는 단어를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면은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만들려면은 그런 과정을 설계를 해야죠. 광기라니까요. 진짜. 뭐하는 짓이야 이게. 한 사람 숙제 10문장 제출한 것 같고 내가 몇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합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이거 그만하면은 누가 하지? 아... 여기다 그대로 넣어야겠다. 자 뭘 가르쳐줘야 되지 내가? 같은 문장을 as soon as possible as quickly as possible as many as much as you can as 여기까지 여기까지 세 개만 문장 하나씩 만들면은 come back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finish your homework as quickly as possible eat as much as you can eat as much as you can 이거는 가능하죠 요거 하나는 이제 평서문 그냥 능동대로 쓰겠습니다 she will she will as much as she can as she can I will finish I will finish my homework as quickly as possible I will finish my homework as quickly as possible she will eat as much as possible She will eat as much as she can She will eat as much as she can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야 그럼 possible이랑 헷갈리잖아 그녀가 할 수 있는 한으로 할게요 많이 먹을 것이다 그녀가 먹을 수 있는 한 많이 먹을 것이다 말 이상하잖아 직역하면 안 되고 의역을 하자니 해석이 틀어지고 이거 맞는 말 같아요 이렇게 할게요 돼 이거 괜찮아 자 다시 돌아가서 She served the food 되죠? He took a break 됩니다 Although they are animals We have to love it The story was the end Was the end는 그 이야기는 끝났다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끝이었다 라는 건데 이거를 굳이 그렇게 잡아줄 필요는 없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서 색깔 입혀서 숙제 표시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제 입장에선 제출이 맞아요 나도 숙제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숙제해야죠 이거 치우고 이거 치우고 이렇게 해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안키로 제작한 것도 줘야겠네요 그냥 그대로 반복하면은 원급 비교에서부터 나아가는 SS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안키 추출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작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한계인가 하루에 열 문장 너무 적은데 진짜 어떡하지 어휘가 부족하고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일단 카톡으로 보내놨으니까 업데이트 하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일단은 끝 2 22 22 23 2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